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오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전과 충남도는 지난 7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에 밀려 두 달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능한 이달 내 혁신도시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